구분이 잘 안가서 일부러 초록색으로 하는거야 3가 이제 초록색이고 뉴베가스가 노란색인데 뭐를 해볼까 이제 오스턴 공공도서관이 누가 줬던 걔였지? 집 떠나벌리 공공도서관 이게 누가 줬던 걔였지? 기억이 안 나네 멀진 않은데 아 굿네이버 데이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차 달라는 거 있지 아 근데 여기 슈퍼뮤턴트들 어마어마한데? 아... 아... 무섭다 뮤턴트는 아직 무서워요 마녀박물관? 마녀박물관 꼭 가고싶어? 내가 그걸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여기를? 못잡어! 데스클로 있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이것들이 지금 나를 포라울 초짜루 하나 어? 들어가면은 소리가 아주 사운드가 예술이죠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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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2층에서 막 어디서 지금 나를 지금 엮을라고 길이는 정찰대 길이는 정찰대 좌측 담장 넘어 이거 뭐했지? 아... 못잡으면 되니까 지금 잡고싶어도 일단 댄스캐를 좀 도와줘야겠어요 아... 바로 옆이니까 아니 레벨에 좀 맞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게 지금 레벨 16이 16이 아니야 레벨 1.6이라고 보시면 돼요 1.6 2 1.6 1.6 2 2 2 2 2 2 2 3 3 5 2 2 3 플러스 뮤트 프루트 1개, 플러스 위스키 2개 요리하는 곳에서 합치면 힘삼 오르는 슬라옵니다. 파티광 퍽으로 6가지 올라요. 댄스, 칼리드, 칼리드. 칼리드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큰 핸드폰으로 보내드렸어요. 기동대? 왜 그들은 여기에서 보내드렸어요? 우리는 우리艦, 프리블드. 그들은 많은 핵심으로 배송이 되었고, 이곳은 큰 흔적이 되었고, 그들은 여기가 엘더 마크슨이 여기다. 그것이 우리의 전쟁을 오고,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 너는 싸우고 시작했을때. 그들은 또 다른 나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스틱슨스톤? 아, 케이트가 브라더우도 싫어하지, 정의로워서 어떻게든, 야, 머리 치워! 어떻게든 대화를 나쁘게 해야 돼 우리의 부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용은, 면에 있는 프리드와 직접 만나서 아, 케이트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아, 케이트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아, 이 녀석은 오피스턴 공공부서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선 엘에 의해서의 추억을 빼놓을 수 없군요 아, 케이트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아, 케이트 때문에 이거 해야 되나? 아, 이 녀석은... 고스턴 공공부서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우선 엘에 의해서의 추억을 빼놓을 수 없군요 어떻게봐도 탈긴 탈텐데 케이트는 뭔가 의로운 일은 다 싫어해 그냥 그냥 불편 불편너 같아 다 싫어해 근데 뭔가 좀 깐죽하게 어그로성으로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 근데 얘를 데리고 브라더 부스트를 가야 된다고? 이미 탔네 뭐? 뭐? 기상캐스터 뭐 보여야 쏘지 안 보여 날씨가 지금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안 보여 안 보여 아 여기 아 아 입에 열나 재밌는데 저 배 되게 재밌어요 프리드웬에 닿았군요 바스턴 공항 뭐 진짜 딱 우리나라 날씨네 뽀얘가지고 뽀얘가지고... 아... 도킹이야 도킹 버티버드 너무 약해요 종이로 만들었나봐 거의 스타... 스타크래프트 레이스 수준? 사후 강평에 참석하시고 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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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힘이 오는거 chinese 히이이이이iest 왜 안내려지지? 왜 안내려지지? 아이키 아 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됐나 그랬어요 너 처리가 있어 너 야 자 당신이 들렸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어그로로 얘기하자 케이트가 왠만하면 싫어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군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우리와 함께 그러면 너는 맞지 너는 없지 이제야 이제야 너의 조건은 도대체 도대체 엘덕 맥슨 당신과 함께 질문이 없으면 질문이 없음 야, 케이티야 일로 와봐봐 날아오지마 날아오지마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입니다. 의뢰한 것입니다. 이제 그船이 정해진다, 우리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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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리야, 다리야. 아, 말 맞네 이씨 아, 말 맞네 이씨 아, 말 맞네 이씨 아, 말 맞네 이씨 아, 끝났나 보다 아, 끝났나 보다 뭐? 데스클로? 나 안가 신경 안쓰시잖아요 신경 안쓰시잖아요 자식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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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이트 안 데려왔지 정의롭게 얘기해야겠다 에, 갑자기 기사여? 여기 진급체계가 어떻게 해 여기 진급체계가 어떻게 해 빈정대기 빈정대기 아, 나잇? 케이트 없는데 그냥 정의롭게 얘기할걸 아이씨 열제라 필요하군요 네, 알았다 그냥... 왜 이렇게... 어? 왜 이거 자꾸 안 뜨지? 오케이, 당연하죠 파이팅 모든 것들이 함께해? 믿어, 이제 밥을 보내주세요 이제 밥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알아요, 알아요 모든 것들이 너머널라 그리고 너는 전차를 못 했었지?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무튼 아, 전문가네. 아, 씨. 그래도 똥 캐릭 며칠째 보니 정들었어. 이거 똥 캐릭이 아니야. 현실 캐릭이야, 현실 캐릭. 망할 사후 구경탄만 드럽게 주네. 야, 이게 제껍니까? 아니군요. 여기도 보급이 참 많아서 좋아. 훔치지 않아도 되잖아? 나는 브라더우드 오브 스틸의 1런이니까. 여기도 보급이 참 많아서 좋아. 아, 병이네. 죄송합니다. 패라이딘 댄스? 음, 생각보다 어리더군요. 맥슨은 20살이라고요? 20살이라고요? 맥슨은 훌륭한 택티션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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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에 빠져있더군요. 아냐아냐. 인상,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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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트 없잖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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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는 새로운 역료들과 들었구나. 아, 내가 예상했지. 잉그레가 엄청 세지. 실망한 것처럼 들리네요. 너는 놀라운 것 같다. 놀라운 것 같다. 그냥 놀라운 것 같다. 너는 보통 웨스트랜더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아무튼, 너는 여기 만나서 만나서 만나면 우리의 이름은 잉그레입니다. 그다지 안하려고 보길래 흔들림을 따라서 피해 찍었으니 그다지 안하려고 보길래 이 글에 엄청 세지. 음, 알겠습니다. 그다지 안하려고 보길래. 그다지 안하려고 보길래. 여기가 다 한 대가가 있는 것 같다. 파워 아머도... 배에 3개가 꽤 좋은 T-60에 앉아있어 파워 아머를 입으라고... 입지 말라며... 아, 그리고 파워 아머 입는 데가 좀 필요하긴 한데... 왠만한 데는 안 입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이거네... 에휴... 파워물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됐어... 스팀팩 여기서 열 몇 개 구했어... 난 이걸로 만족해... 케이트! 가자! 브라더부도 끝내놨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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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이제... 빠른 이동으로 올 수 있으니까... 의무시차... 이제 안 해도 되구요... 아, 이제 공공도서관 밖에 없는데? 지금 만만한 데가? 그나마 만만한 데가 뮤턴트라니... 16레벨인데... 이씨... 아, 미치겠네... 이씨... 이씨... 이씨...